우와, 이 형 종아리가 양고기야. 우와, 이 형 종아리가 양고기야. 오케이, 오, 작전 좋은데? 잠깐만, 오케이. 자, 갑니다. 좋았어. 자, 준비. 시작. 고! 오케이, 좋았어. 오케이. 오케이, 좋았어. 오케이. 어? 어, 들렸다, 들렸다. 들렸어. 아, 오. 형, 그 뒤로만 누워 있어요, 그 뒤로만 누워 있어요. 그 뒤로만 누워있어요. 형 다리 잡아 다리. 형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정말. 형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정말. 이상민 이상민. 야 야 야 야 야. 이상민. 아 또. 누나 나와봐 누나 나와봐. 누나 도망가. 야 뭐야. 셋이 동시에 매달려야죠. 와 저거 힘들겠네요 진짜로. 되게 힘들어. 그리고 지금 체력 손실이 제일 심한 사람은 이상민이에요 지금은. 자 이거 봐. 간절함이 없어. 간절함이. 간절함이 있어. 간절함이 없어? 간절함이 있었어. 야 이거는. 이게 이거는 안 돼. 이거 3대 1에 이러는 거는 이거는. 이건 우리가 의지가 없는 거야.